네? 아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이형대 선수? 이형대 선수? 문 열어갔다 이형대 선수! 아유 이형대 선수! 아유 이형대 선수! 문 열어갔다 이형대 선수! 아유 이형대 선수! 아유 이형대 선수! 아유 이형대 선수! 아유 이형대 선수! 아 이수근 씨! 아유! 아유 와우. 사실 그 저기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정민 선수가 제일 또 보고 싶다고 했던 이수근 씨에요 이수근 씨. 고맙습니다. 저쪽에 안 좋아야 되는거 아니에요? 저쪽에? 사실 굉장히 오늘 바쁘실텐데 안그래요? 안그래요? 장민씨가 진짜 좋아하나봐요 아 진짜로요? 이승훈씨를 정말 좋아한다고 눈물이 글썽거리는 어디가 좋아해요? 아이돌들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? 이승훈씨의 매력이 뭐예요? 키가 작아서 이승훈씨 도도의 안티다 도도의 안티 장민 선수는요 돌려 얘기하는게 없어요 아니 왜냐면 단순히 키 작아서 그런거 없구나 아이 그래도 다른 매력이 있겠죠? 이승훈씨 솔직히 그냥 좋아하는 연예인이냐고 그렇게 물어보셔가지고 막 물어봤어요? 네? 저쪽에서 막 물어봤어요 아니 한 10분 정도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연예인이냐 남은이 9명이라고 말아요 남은이 9명 아니 근데 제가 진짜 아이돌을 잘 몰라요 아 그냥 훈련하시고 그러니까 뭐 얘기 한번 해보라고 하셔서 아 진짜 불러주시나요? 이랬더니 아 오면 그래서 정말 오실까? 저는 진짜 개인적 영광이었어요 이 정도는 큰 잔치해도 되거든요 사실 장민 선수는 이승훈씨 만나면 꼭 보고싶은게 있다고 뭐예요 뭐예요? 뭐죠? 그건 물가요? 제가 1박2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개그콘서트에 개그를 뺏으셨다고 중국어 개그콘서트에 개그를 뺏은 적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맞아요 후배들 하던거 보고한거죠? 예 뺏는 과정을 배워달라고 어떻게 뺏어오신거예요? 아니요 저는 진짜 뺏은거는 김준호씨꺼밖에 없거든요 뺏은 과정은 정말 궁금하네요 김준호씨가 뺏은거밖에 없는데 인사 안녕하소 그거는 진준호씨가 아 그거는 제가 후배껄 뺏어선 여기 안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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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병픈씨가 안녕하소 하고 놀다 야 뭐 재밌네 근데 방송에서 할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준호씨가 안녕하소 그랬는데 이걸 보고 이승훈씨가 안녕하소 과정 보셨죠? smc 중국말로 인사좀해요 중국말 중국말 중국어로 인사좀 해주세요 뭔 하고 蹴 9월 5월 6월 5월 6월 짱미? 짱미? 열심히 이거 꽈리무수 꼭 금리다 꽈리 빡! 짱미 땐죠! 짱미 땐죠! 이거는 중국말 같아요 중국가서 해도 중국분인 줄 아세요 강동어랑 만나면 그렇지 맞아요 제가 중국가서 식당에서 짱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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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분을 모셔 진짜로 하방독 보고 싶은 거 없어요? 고운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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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운불가를 몇년만에 오늘 생사옥이 지종석 노래좀 하세요 정말 못합니다 동차렬 아 아 병철이 오빠가 노래 잘하시는구나 그 그댄 나의 나의 그댄 나의 나의 우리 우리 함께 함께 외치며 승리 하리라 방금 우 아 아 아 아 아 잘 하시네요 아니 왜냐면 얼굴형도 그렇고 목소리 스타일로 잘할 것 같아요 기우씨